아 웃기지 근데 이것 좀 웃기지 않아요? 이렇게 되게 하얗고 틀어져서 갑자기 이런 순간에 오면 내가 꼭 해보고 싶어서 있었어 이렇게 이럴 때 잠깐만 버티고 있어봐 스티븐 호킹이라고 어떤 아저씨가 있어 그 호킹 복사라는게 있어 그 호킹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럼 누가 이걸 보고 미래에서 널 구하러 올 거란 말이야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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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 하하하 아니 아직 시간이 안됐어 가만히 있어 그냥 다 이유가 있어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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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제 시각에 첫 시간리 15시 50분 다 끝났네 세팅이 다 없네 미안해 49분인데 어떻게 해 인속사는데 인속사는 형님 오빠 오빠 대단한 거 근데 이게 나중에 코에 빼게 돼. 대단한 힘이야. 손가락에 맞춰서. 죽을 뱉어가지고. 주인은 나 옆에서 죽을라 그래. 안 떨어뜨릴게. 아 이제 내려볼까? 워크코스 맞춰볼게. 어 안 보여, 안 보여. 이리, 이리, 이리. 어어. 어 맞췄어. 지금 맞췄지, 나? 어어. 연구가 진짜 내 할 일 열심히 하는 거지. 봉선이, 봉선아? 너 봉선이냐? 봉선이냐? 가만히, 봉선이냐? 여기서 끝낼게요. 일단 끊어. 네, 괜찮아요. 저는 봉선이 형상으로. 이대로 넘어갑니다. 네, 그럼 태풍선이 나오는 것부터 갈게요. 저거 내 차례. 봉선이냐? 봉선이냐? 접니다. 좀 내려갔자. 다시 하여. 다시 하여. 봉선아. 봉선아. 가만히 있겠어. 이리 와. 안 들어가서. 뇨로봉석. 회장님. 야 어떻게 된거야. 네 안녕하세요 JTBC 10주년 특별기획 시지푸스 더 미스